우리 순수 남아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론 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환당고기의 사례적 가치를 아주 잘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오는 게 있습니다. 쌓아놨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박덕규 선생은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랍고 새로운 내용이 아마 될 거를 기대합니다. 자 박덕규 선생 박사 목차는 이렇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고 문자의 발전 과정 그리고 가림토와 비교를 하고 또 그 가림토의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443년입니다. 세종 25년 12월 30일 날 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았고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나중에 반포가 된 후에 이렇게 따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1940년에 안동에서 헤레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아 훈민정음이 어떻게 창제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도 사실은 이 훈민정음 속에 있는 그 창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것이 상수 역학을 토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철학과 사상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헬의 제자에 보면 초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훈민정음 28자는 각각 다음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음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서름 리은은 혀가 위 턱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이건 뭐냐면 기억할 때 그 혀가 움직이는 그 모양 그대로를 본뜬다는 거예요. 리은도 마찬가지로 리은 할 때 혀가 위 턱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은 입 모양을 본뜨고 치음 시읗은 이빨 모양을 본뜨고 후음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상형한 게 바로 우리 목구멍 안에 있는 이런 발성 기간을 상형해서 기억, 리은, 미음, 시읗, 이응이라고 하는 초성 기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기억, 리은, 미음, 시읗, 이응을 오행에 붙였습니다. 배치를 해서 기억은 목이다, 리은은 화다 해서 그 성질에 따라서 오행을 붙였는데요. 실제로는 오장에서 나는 소리가 각각 기억, 리은, 미음, 시읗, 이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붙인 겁니다. 초성 기본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리은, 미음, 시읗 기본자는 각각 오행에 배치가 되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아설순 지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음, 궁상각 지우에 배치를 하고 상생관계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 적음, 초성, 기본자, 기억, 리은, 미음, 시읗, 이응을 하도에 배치를 하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목, 화, 토, 금, 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헤레본에는 하도라는 말이나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성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음입니다. 모음 중에서 기본자가 세 글자입니다. 아래 아자, 의자, 이자인데요. 세자인데 이 아, 의, 이는 보시면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은 게 아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본뜬 것이다. 그 다음에 의는 혀가 조금 오그라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은 것. 그리고 땅을 본뜬 것이다. 이는 혀가 오그러지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그 소리에 따라서 깊고 얕은 거에 따라서 아, 의, 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출자, 재출자라고 해서 이 아, 의, 이를 각각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 땅과 사람 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든 게 바로 초출자라는 거고요. 이 초출자를 또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을 상징한 이와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재출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정리하면 훈민정음, 중성, 기본자, 아, 의, 이는 천지인을 본따고 순서는 청계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에서 자축인을 본따습니다.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수라고 하죠. 방이와 숫자는 하늘은 오토고 땅은 그걸 완성하기 때문에 식토고 사람은 무의라고 해서 무국이라고 해서 무의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이가 없고 수가 없는 그런 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초출자는 마찬가지로 천지인을 각각 합쳐서 천일생수가 오고 오라는 건 이 땅 위에서 하나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생수해서 일수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람 옆에 아 자는 사람과 하늘이 만나서 산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 자는 땅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로 하고 그 다음에 어자는 사람이 사람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제 안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바뀌고 왼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사금으로 했습니다. 이 초출자도 마찬가지로 하도상생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아까는 초성기본자는 목화토금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중성초출자는 수목화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 아, 우, 어 이런 순서로 해서 초출자를 만들었고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 그리고 바깥쪽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리고 안쪽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자는 이 초성초출자인 오, 아, 우, 어에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와 이가 만나면 이, 오를 빠르게 하면 이오, 이오 해서 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도 마찬가지로 이와 아를 붙이면 이야, 이야 해서 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성초출자에 사람을 겸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을 상징하는 이를 붙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출자라고 하는 요야, 유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려본 제자에서는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서 발해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양은 하늘이고 멈추어 있는 것은 땅이에요. 이것을 겸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해서 사람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수동 선생의 논문에 개인 발표문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출처를 못 밝혔는데요. 논문에 보면 이게 훈민정음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 모음자는 기본자가 천지인인데 천지인의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천인지형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기본 삼재라고 하잖아요. 천지인인데 그게 큰 우주죠. 우주를 드러내는 모습을 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목구멍 안에서 발성을 할 때 나는 이 목구멍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초성 기본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큰 우주에서 그 우주를 닮은 소우주인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그 목구멍 안에서 초성이 나온 거고 천지인을 닮아서 중성이 나온 겁니다. 그 초성과 중성을 합쳐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다시 한글 한음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천지인과 사람의 발성기간을 본따다 상영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해려본에서는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면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고전을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채만리가 상소를 이렇게 업무 제작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하면서 상소로 따질 때도 여기에 보면 개본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고자, 옛 글자를 본따다, 근본으로 했다. 그리고 글자의 형상도 모두 옛날에 전문을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인지의 서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방고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방고전의 옛 글자가 바로 파스포어다, 범하다, 몽골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포어에 관한 논문을 몇 편 읽어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바로 우문학적으로 보면 파스포어에서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데 자형은 사실은 이 가림토가 가장 유사하죠. 38글자고 가림토는 호민정음은 28글자인데 24글자가 똑같아요. 특히 모음 11자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 가림토는 언제 만든 거냐면 단기 153년, 그러니까 기본전 2181년에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에 3세 가력당군께서 삼랑을 보르게 명하시어 정음 38자를 집계하시는 이것이 가림토다라고 당군세에게 나옵니다. 그 경자년에 만들었고 사실은 반포는 1446년이니까 이때도 경자년입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올해도 경자년이죠. 그런데 이 가림토를 위작이라고 보통 주요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자라는 건 원래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표의 문자로 발전하는데 가림토는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이건 고대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권정성의 음경을 본따서 근대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몸, 아의 이거죠. 훈몽자의 영향을 받은 현대국어와 비슷함으로 위작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4번이죠. 환당고기가 위성이기 때문에 환당고기에 실린 가림토도 위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림토가 그럼 흔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방고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진 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문자 모양이 단순히 서로 유사한 것은 우연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형의 모양만으로 논하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형, 그러니까 글자 생김새만이 아니고 글자 체계의 유사성이나 다른 점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자방고전의 진짜 뜻이 뭐냐,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태백일사 소동경전 본원에 보면 이맥 선생이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신시대에 녹서가 있었고 자부 선생 때 우서가 있었고 치우천왕 때 화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복귀 때 용서가 있었고 당군 때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자는 신시, 환웅천왕 때의 녹도문이라고 하는 녹서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부 선생 때 사막내몽경이 있잖아요. 사막내몽경이 글자로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문자를 우서라고 하고 쭉 흘러서 당군 때 신전은 뭐냐면 신지전자의 준말입니다. 당군세기에 보면 당군안검 때 초대 당군안검이시죠. 팽우에게 토지를 개관하게 하시고 성주에게 군시를 짓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요. 신지라고 하는 건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신지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지전자, 신지문자라고 하는데요. 해동역대 명가필부에 보면 첫머리에 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변지에도 이 신지전자가 16자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신지전자는 신지문자, 신지전자는 당군안검 때 처음 만들어져서 계속 계승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림토는 도대체 그럼 왜 만들었는가? 3세 가륵당군조회 때 이 기사를 보면 가림토를 만들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년 경제화 때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말이 서로 달랐다. 비록 상형표의 문자인 진서 이건 신지전자랄 때 사는 것 같아요. 열 가구 정도 모인 마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고 백리가 되는 땅에서는 나라에서는 서로 문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림토다라는 겁니다. 훈민정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훈민정음도 조선의 한자와 중국의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훈민정음, 매일 인테 disposition Marsha터의 하나님의 연결도 폭달으로 심거인 것 crây의 힘이 takia, 달아 GAAC 한자의 만나다. transformation 샌 Psychiion